자 계속해서 발표를 하도록 할 텐데요. 가족 참여 로봇 패밀리 빅토리 부문의 시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녀상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녀상 구동혁, 구동현 축하드립니다.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동상 이재원, 금상, 박정현, 금상, 김건호, 대상, 하학건우 축하드립니다. 박수를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이름이 비슷한 형제나 친구 같기도 하고 좋습니다. 장녀상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녀상은 부천산업진흥원장상입니다. 동상은 부천교육지원총장상, 은상은 한국로봇산업협회장상. 장녀상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녀상 구동혁 축하드립니다. 박수 보내주길 바랍니다. 장녀상 구동혁, 구동혁 친구와 구동현 친구가 타게 됐네요. 뜨거운 박수 보내주길 바랍니다. 장녀상 동상입니다. 동상은 이재원 축하드립니다. 목걸이를 직접 동메달을 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은상, 한국로봇산업협회장상 박천현 축하드립니다. 박수 보내주길 바랍니다. 자, 결국 금상입니다. 금상 김건우 축하드립니다. 한국로봇산업지원원장상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대상인데요, 대상. 차건우 축하드립니다. 부천시장상입니다. 뜨거운 박수 보내주길 바랍니다. 이어서 기업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짝 웃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인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우리 함께해 주신 부천시 기업시험과 하숙자 팀장께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끝나고 단체 사진촬영이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숨가쁘게 달려온 이틀이었는데요. 아, 시작한게 네, 뭐 별로 안된거 같은데 벌써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